아 아 아 아 그렇게 소리 안질러 다 들려 아 너 안갔냐 어 일어났어 아무랑 손잡고 아무랑 키스하고 쿨하게 없던 일 소리 안질러도 다 들려 야 집에 가 집에 가면 되잖아 왜 저 놀다 가면 안 돼? 왜 친구랑 놀겠다는데 같이 놀아주고 그래 친구야 언제 그렇게 친했냐 진심이야? 너 원래 김지윤이랑 그렇게 안 친했잖아 너 지금 질투하는 거야? 응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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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 아 아 저거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말해봐 네 어떻게 지냈어 너 그런데 너는 나랑 친구할 수 있어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침연사가 격하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엔제이 연락도 꽤 자주 하고 바빠신데 자주 찾아오는 것 같은데 응 참 trainee 응 oui 응 응 우리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